탈집이 느끼고 강화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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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돌진이 한 명이 늘었네요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 암호부랑 말파이프트가 생겼습니다 베이가도 있고요 우리는요 우리 원딜 없어요? 그 느낌 맞아 들어간거야? 맞는거야? 그렇게 맞는거에요? 괜찮아요? 들어오면 스카너가 꼬리로 물면은 아 두 명이네 세 명이 들어오네 예전에 꼬리로 물살대기님이라는 닉네임 있지 않았나? 자 느낌표 투표율은 제가 이긴다 느낌표 투표율은 제가 진다고요 게임 시작한 마감하고 게임 좋으면 추첨 토크님들의 채팅 전전니가 읽어드립니다 잠깐만 우리 다 AP야? 나 혹시 에이디가라는 얘기 할건 아니지? 스카너 못한다고요? 그럼 막 바꾸자 그래요 나 그러고보니까 다들 럭스는 갖고있네? 다 교환이 되네? 신기하네 나 근데 여기서 할 줄 아는게 럭스밖에 없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잘할거니까 1350원짜리 포킹챔?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? 옛날 챔이기도 하고 가성비가 오죠? 난 이것 뿐이야 지옥이야 아무무 카사딘 말파 들어오고 그브가 뒤에서 딜하고 베이가가 들어온 데다가 동그라미 치면 우리 다 죽겠지 하지만 아 들어오면 또 우리가 카사스랑 피들스틱이랑 그라가스가 밀어내고 나는 되게 뒤에 있어야 되겠다 3,150원? 피들? 11원 사래요! 450원짜리! 럭스 탱크포도 비싼데? 되게 비싸네? 진명미 아니면 카사딘 잡았죠? 카사딘을 조져야 돼요 16레벨이 되기 전에 안 그러면 막을 수가 없어 진명미 아니면 카사딘이라고 들어오는 AP 챔피언 엄청 잘하시던데? 스웨인이랑 그 뭐야 불라딘 이런 거는 레이드야? 레이드 저기 뭐야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! 상대팀이 누구든지 간에 난 무조건 똑같은 아이템인 것이고 드디어! 빛을 발산할 시간이에요! 투표하세요! 5, 4, 3, 2, 1 11원? 없을 수도 있지 늘려졌니? 영롱하네요 마감합니다 맞다 이거 소리 소리 음영 제일 밑에 있다 그랬지? 음영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언니 목소리 들려줘 언니 목소리 들려줘 안 들려주네 아 아이고 둘 다 걸렸어 이러면 누가 손해놔 내가 손해내 아아 내가 손해내 아이씨 칼바람은 언니가 말 안 한다고? 그래? 아무렴 어때 아 이번엔 좀 신나게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 뭐 이렇게 정신없냐 나는 한참 뒤에 있는데 뭐가 되게 정신없어 잠깐만 그라가스 아 우리가 CC기가 아 아까 만큼은 되게 넘치는 CC기는 아니네 저쪽에 들어오면 받아쳐야 되겠다 근데 어 아 지금 안 들어오겠지 아! 야 여길 닫는다고 내가? 아! 아 저기 안 맞네요 뒤에가 맞았어 뒤에가 맞았어요 아무렴 어때요 어 맞았는데 딜을 못해요 어 들어가요? 들어가요? 선생님? 이 좁은 길에 있으면 한 명은 맞겠지 아이고 Q랑 E랑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데도 썼네 어! 피는 스틱 피 차는 거 봐 사사사 일단 실드를 열심히 주자 오 깜짝아 박정규 94님 반갑습니다 저랑 열사의 차이가 나는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팔로우 팔로우 같이 카드랑 합시다 자용제 설정이고요 멀리서 난 최선을 다하고요 때려야 돼요 아! 천신점 좋았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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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따기 빗나가고요 뭐 CC기가 4개씩 들어와? 아까보다 CC기가 뭐라지? 되게 막 가만히 있게 하고 확정적인 CC는 아닌데 뭔가 일단 뭘 못하게 하긴 해 다들 뭔지 모르겠는데 다들 뭘 못하게 하긴 해 가까이 오기 무서울 거야 저쪽도 나는 한 화면 뒤에 있게 했어 나는 안 죽고 뒤에서 속박이라도 계속 거는 게 애니는 가까이 가서 속박을 해 걸어야 되는 게 너무 싫어 내가 죽어 그 전에 얘는 멀리서 하니까 너무 좋아 뭐야 궁 찍었어 저쪽에? 6렛 됐어? 아직 안 됐잖아 말파 암호무 조심해야지 치고 빠지십니까? 아 나 자꾸 앞으로 가네 나 좀 뒤에 있어도 돼 뒤에 있고 치고 빠지네 저기도 궁을요? 바로요? 와! 안 보이는 데서 오우! 대박 카세스가 다 해주실 거야 그럼 칼 바르면서 카세스 짱짱맨 아 이번에도 서렌의 향기가 납니다 아휴 저걸 맞네요 포킹이 돼 포킹이 된다고 뭐 피하겠지? 어? 대박이야 나!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 왜 데미지가 벌써부터 안 들어가면 어떡해 아! 아! 아파요! 아파요 아파요 나는 나는 아파요 야 안 되냐? 얘네 혼잔데 같이 때려보자 같이 때려보자 친구 없냐? 어 내가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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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나이스 대박 와 우리 멀리서 때리면 되지 가까이 못 오지 가까이 못 오지 가까이 못 오지 친구 왔다 맞았어 맞았니? 아! 아 지금 궁 쓰고 가네 아 궁 뿌리고 갔어 궁 뿌리고 갔어 너도! 너도! 나만 맞추니 너도 맞아야지 너만 맞니? 아싸 늦어져가지고 카스가 때려줬어 좋았어 나이스 우리는 함께잖아요 침묵 좋고요 우와! 우와! 아 아프지 아 아 나 맞지도 않았는데 아프대 아파 보여 마너를 모아야 된다 여기가 얼마야 40? 그럼 40 140이 되면 Q 쓰고 궁 쓰고 아이씨 뭐 안 들어가 아무는 아무는 때리지 말까봐 아 야야 나 저기다가 있었는데 저기다 있었는데 아 어디갔어 아 나 마나가 없어 아이 암호마한테는 궁극하면 안 되지 아이씨 같이 맞네 같이 맞으면 내가 손해인데 같이 맞으면 내가 손해야 무서운 손해야 일단 미니언 정리를 하고 어어 그렇지 형님 오셨습니까 아 사 사사사사 아 사사사사 아 이러면 포탑에 포탑에 네가 맞으면 같이 죽자 안 죽었다 네가 살았다 나 죽어야 돼 야 나 죽어야 돼 나 좀 죽을게 돈이 많아서 난 좀 죽어야겠어 나 좀 죽어야겠어 야 누가 나랑 죽을래 누가 나랑 죽을래 알았어 아 좋았다 좋은 죽음이었다 신발도 사고 신발을 그럼 저쪽에 피읍이 있나? 얘가 피읍하나? 피읍 모르면 모렐로 칼바람! 요즘 이벤트 안 와봐요 그래서 이벤트 한정 그 뭐야 뭐라 그러냐? 스펠도 생겼어요 유령 장화나 보호막 있고 약간 뒤로 빠지는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PvP에서는 벤도 있대요 아이고! 우리 애 죽어요! 아! 너무하네 너무하네 아이 아이 미니언이 맞냐 씨씨 저걸 미니언이 맞네 이벤트 기간 동안만 박힌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벤트를 오래 할지 잘 모르겠네요 오라차차 뭐 왜왜 태강 조심조심 조심해 아이 안맞네 어우 저걸 처치했어 됐어 카사스가 다 해주실거야 어우 그라가스 엄청 탱키하네 내가 할 때는 연약하던데 내가 Q를 안 던져도 돼 뒤에 있어 혹시 모르는 위험에 맞지 아이 안맞네 너무 뒤에 있었나? 너무 뒤에 있었나 이거?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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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가 맞아주고 띵 뒤에 있다가 이렇게 오면 때리고 안맞으면 말고 늦어졌니? 너 늦어졌니? 안맞네요 쉴드 아아아아 101킬 좋았다 난 뒤에서 되게 열심히 포탑을 때리라고요 선생님? 그러기엔 애들이 너무 너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간식으로 야야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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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을hã 그렇지 그렇지 봤어 봤어 야 언제 들어 왔어 야 언제 들어 왔데 에이구야야야야야야야! Joan 나는야야야야야야 야! 저 말을 줄까? 날 잡겠다고 어여urm! 베인가다! 베인가다! 알!!! 잘 도망쳤는데 잘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베이가 나오네 언제 살아났어? 오! 스킬좀서 날아가라고? 진정해요! 겨주의 인물이야 나 이거 사갈래 신발 사갈거야 아, 우리 당했어? 나 복수해줄게 누가 당했어? 피트 베이그한테 당했어? 아이고, 뭐야! 난 중소기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아 이거 늦었다 아아 어디갔어 뭐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아우 이게 뭐야 이거 아우 아퍼 얘네 뭔데 이렇게 아프냐 아 기가 막히게 아프네 아야야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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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지막 안돼 으흐 으와 피들이간다 때려줄게 내가 같이 때려줄게 여기 스프레 누가 있어 어딜가 어딜 아 죽었네 얘 한 대마저도 죽어 그렇게? 가자 친구 내가 도와줄게 너한텐 내가 궁 안쓰기로 했다 너무 안죽어 오호오 호호 아휴 тут공스킬이 아니야? 포탑을 못깨냐? 내가 때려야 되냐? 맞았어? 아이고 늦었네 늦었다 늦었다 ดmiş 나를 의심했어 내.. 순간 내 큐를 의심했다 한 번 생각하는 동안 늦어버렸네 아 이거 포탑을 못 미나? 야야야 포탑 꿈 깨자 아 한 대 때렸어 나 포탑 한 대 때렸어요 아 망했다 포탑 때려갔다가 죽게 못생겼어 망했어 아 포탑 앞에 너무 모여있었네 욕심내다가 망했다 잠복했어 누가? 못 봤는데 아 유령장어? 잠깐만 유령장어 누가 신었어? 어? 유령장어 없는데? 이게 퇴각 뭐뭐 없어 없어 유령장어 아 여기 있구나 아 맞다 이게 아이템으로 있었지 아 맞다 이게 아이템이었지 나 저거 스펠이 아니고 맞다 맞다 아 맞다 잠복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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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봤어 봤어 지금 봤어 봤어 나 스펠인 줄 알았더니 맞아 이 신발 신발을 팔지 아하 신발을 팔았었지 이게 어디서서 개사 살았네 저걸 저걸 사네 아니 저걸 사네 기분 나쁘게 아 기분 나쁘네 흠 흠 개인적으로 더 재미없어졌다고? 이거 예전에도 이런 버전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말긴 했지 그리고 뭐 벤 카드도 넣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볼랬는데 우리는 벤은 없으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칼바람을 자꾸 애들이 바꿔놔가지고 우리 맥락 게임이 뭔가 되게 변화가 생기고 있어 우리 맥 늘 하던 걸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사용자도 자꾸 만져놨네 루덴 튀는 소리 이 소리 아 아 막였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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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클랩 뻔했다 야 이거 쟤 들어왔어 뭐 큰일 났뻔했다 아이고 언제 깨냐 건물 오오오 카사린이 맞았어요 카사린 맞았 아 뭐야 어 뭐 금방 사라져 반응 속도 봐 이 녀석 깔이 흐렸다 아 맞다 맞다 잠깐 잠깐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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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저 젓말 봤어 봤어 아이씨 맞아맞아 저기 보이지 내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됐다 됐어 됐어 내가 처음에 안 죽었어 봤어 핑 누가 찍었어 잘했어 잘했어 누구 핑이었어 아까 아까 저 건너오는 거 누구 핑이었어 말팔이트 핑 누구야 잘했어 나 말팔이트 보이고 말팔이트 때 속박을 썼어 나이스 잘했어 굿 대박 뭘가지? 말파만 들어갈거야? 그렇긴 한데 그 봤다고 핑을 찍어서 그 방을 그걸 봤다는거지 내 말은 안돼 안돼 멀리 가면 안사지더라 아 이거 뭘사지? 존야를 가야되나? 존야까지 안가.. 아 저기 맞아 막 오르르 들어오지 존야가야돼 잘했어요! 잘찍었어요! 그래도 거기를 봐가지고 내가 속발 걸어서 그나마 한 템포 살아가지고 오그루를 받았네 오그루를 끌었네 잘했어요! 오오오오 어서와요! 아무도 안맞냐? 이거를 너무하잖아 반갑습니다 MIS님 대충실? 내전인데 아니 누가 카소스 좀 아! 이거 속발을 맞았니! 스쳤네요 왜 안아프냐 내 스킬은 니네 뭐 마방 같은거 아냐? 그렇지! 파투스 형님이 때려주시고 맞아주고 루덴 튀고 보로로 찹찹! 아! 눈덩이! 눈덩이 맞았다! 야, 네가 맞는 건 안 무서워 괜찮아 아니야, 얘가 여기서 튀어나와? 아니, 얘가 여기서 왜 튀어나와? 아, 이거 정신없네 이거 너무 들어오잖아? 야, 나도 존야 있어! 나도 존야 있어! 실드 있어! 야, 야, 잠깐만! 야, 왜? 아니, 세 명이서! 야, 니네 신발... 아, 이거 의미 없다! 아, 의미가 없어졌어! 세 명이 들어와네? 아,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고? 이렇게 들어오네? 아냐, 피들이 막아주신다! 우리 조심하면 될 거야 너 개노잼 됐어? 포킹케 하면 유령장어로 그러게, 포킹케가 있으면 유령장어로 옆구리를 이렇게 후배 파버리면 되네 음... 럭스도 딱히... 그러게... 아,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봐, 알았어 조심하자 그치, 안 그러면 또 포킹이 세기라 이거 뭐 또 밸런스를 맞춰 가야지, 서로 저쪽이 포킹 제매면 우리도 유령 신발 사면 돼 신발 안 가면 포킹에 죽을 때까지 또 달아 맞아야 돼? 뭐, 그렇긴 하죠 근접만 됨? 카소스 궁? 모르겠어요, 이것도 딜 멀리 쓰면 또 딜 감소 뭐 그런 것도 있다메 그게, 포킹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애 양예베이, 칼바람에서 포킹챔잇이 너무 오피니까 그걸 견제를 하려고, 예전에 뭐 모고도 없애고 described 아무튼 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! 봤어, 봤어, 봤어! 어ош黄 따젤 맞쥐와 와 Jaw 화해법을 알면 되는것이야 실드 실드 때리고! 때리고! 때리고!! 야야야 가만 있으면은 속박에 막고 야 애는 아 애는 안 죽어요 아니 야 막 아이씨 속박 아 맞았냐 맞았다 맞긴 해냈는데 애는 뭐냐 너는 도망갈거야? 도망가겠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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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 이거 때리자 얘 피 찬다 기분 나쁘다 보내줘야 되네 아유 아! 아! 전면도 썼는데 망했어 아 방금 좋았는데 조냐 해도 저게 뭐야 공 되게 잘 썼는데 아이 뭔가 팔법이 있을 거야 옆구리 조심해야지 아이 고요 저것도 약간 보이기도 하고 시간 제한도 약간 있긴 한데 아 이거 또 잘 쓰면 아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이거 그러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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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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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들어 저거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 아 아 말파를 못 봤어 말파를 못 봤어 이런다니까 포킹 챔피언이 있으면 저렇게 막 오르르 들어오잖아 오르르 들어오는데 지금 포킹이 안 돼 아 말파 암호모 가사들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뭐 포킹 할 수가 없다니까 라일라이까지 갔다고? 미쳤구나 맞아 저거 뭐 유령 신발이 아니어도 유령 신발이 좀 임팩트가 컸을 뿐이지 저렇게 들어오는 챔피언들 있으면은 알 수가 없어 대박 라인을 빨리 클리어 하려고 폭풍도 했는데 어떡하겠어 아 아 아쉽네 막판 재미보고 가요 다행이네요 아유 이거 뭐야 딜이 삽구데기가 됐네 이거 하하하하